우리가 있잖아, 매니저 글쎄요, 매니저가 반딧불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한 순간부터 있었을걸 얼마나 빠져있던지 내가 온 것도 모르더라고, 서우네 자세히 보니 정말 예쁘다 인간계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야 매니저가 세상 모르고 빠져있을 만하네 반딧불처럼 여기 모든 것이 그저 낯설고 신기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젠 너무 익숙해져서 예쁜지도 모르고 있었어 그만큼 까마득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겠지? 그러네, 우리 함께한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되었다니 흥, 영광인걸요? 난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처음 매니저님을 만난 그날 너한테? 알겠어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역시 믿을 건 매니저뿐이지 참 귀여웠어 매니저, 잠시만 만약에 만약에 말이야 매니저는 염원을 이루게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우리를 떠날 거야? 그래요 염원이 이루어지고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겠지 그럼 우리 저 두 개의 달에 미리 소원을 빌어보는 건 어때? 내일의 예행 연습으로 말이야 두 개의 달님 이런 생각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매니저의 염원이 조금만 아니 아주 조금만이라도 늦게 이루어지면 좋겠어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그러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이걸 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 아, 아축 다들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이번 의식에서 우리가 진행을 맡은 이상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 이참에 13지부의 그 오만 방자함에 본때를 보여주사고 하하하하하하 변드는 건 아니지만 지부장님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13지부의 높은 정화율에 비하면 우리 지부의 정화율이 심하게 저조하다 보니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하죠 꿈도 크셔요 매니저님 아, 그나저나 오늘 별 탈 없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13지부 사신들이 실력은 뛰어나지만 워낙 거친 성격 탓에 내부에서도 분쟁을 자주 일으키거든요 혹시나 우리 사신들에게 시비라도 걸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13지부 사신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우리와 달라요 아, 그 덜 떨어진 14지부 녀석들하고 같이 의식을 해야 한다니 격 떨어져서 원 멀긴 또 왜 이렇게 먼 거야 원숭이 구경하러 간다 생각하면 맘이 편할 거야 거기 온통 바보들 천지라고 아니, 근데 걔네는 도대체 의식에 왜 참여하는 거야? 애초에 만화경에 나비 자체가 없을 텐데 네? 만화경에 이상이 있을 리가요 갑자기 그건 왜요, 매니저님? 생각해보니 모리님과 같은 걱정을 하시네요, 매니저님 우리 만화경은 명계 최고급 원목으로 유명하고 아주 희귀한 실비아 오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뿌리에 밀접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조직이 아주 치밀하고 내구성이 단단하죠 하지만 그런 만화경이라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순 없는 법 보호 마감을 했다고는 하지만 원목 특성상 균열이 가기 마련입니다 심할 경우 어떤 사태를 일으킬까요? 그냥 왁스나 본드로 막으면 되는 거 아님? 한 번 균열이 발생하면 조직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이 급속도로 퍼질 것입니다 이내 쾅!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겠죠? 헉! 무시무시합니다! 오늘은 두 개의 달이 뜨는 날 온 우주의 신성한 기운이 명계 사원에 모두 모이게 될 겁니다 이런 날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대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알아요? 만화경 속에 고이 봉인되어 있던 나비가 기운을 받아 탈출할지 헉! 허무 맹랑한 소리 더는 못 듣겠네요 그, 그런가요? 아, 아니 그게... 아, 아, 13지부 사신들이 저기 오고 있어요, 매니저님! 13지부의 라이너라는 애가 그렇게 에이스라며? 지가 잘라봤자 얼마나 잘랐다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꼭 봐야겠어! 이번에 지부안전 캠페인 모델하던데? 도서관에 포스터 붙어있는 거 못 봤어, 자기들? 카티 제가 도서관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설마? 그 멋진 분 이름이 라이너라고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액션을 다 섬 옆에 타고 들었는데 멋진 사나이일 것 같아 만남이 기대됩니다! 하하! 하하, 준씨... 오늘은 침묵 경기가 아니라 신성한 행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왔다 왔어! 엘, 넌 알지? 저 13지부 사신들 중 라이너가 누군지? 네, 알죠.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왜요? 아, 이유는 알 거 없고! 저들 중에 누군지 설명해봐! 생김새 말이에요? 음, 맨 앞줄에 있고요. 체격이 좋으시고 구릿빛 피부에 회색 머리... 어, 제야? 제 말지? 카티, 손가락질을 하면 상대방에게 실례야. 그만둬. 하하하! 뭐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구만! 하하하하! 저분입니까? 벌써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당장 재소개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뭐? 준... 설마... 거기서! 라이너 형님 되십니까? 형님? 예! 나이로는 형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가 니 형이야? 아, 기분 나쁘셨습니까? 초면인데 불구하고 제가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너님이라고 부르면 될... 야, 주황머리! 넵! 저게 어디다 대고... 쪽팔리지도 않냐, 너네? 뭐가 쪽팔립니까? 지부들 중에서 너네 14지부가 정화율 꼴등인 건 알지? 폐지 대상 1순위라는 건 알고 있나 몰라? 폐지되면 우리 지부에 흡수되는 건 시간 문제고... 하하... 아, 그...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흡수된다니! 아, 역시 이해력이 딸리네. 너네 고양이를 포함해서 모든 인원이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이 꼴통아! 말이 지나치시네요. 오늘 일식도 있는 날이니 그쯤 해두시죠. 이게 진짜 듣자듣자하니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한다 아주! 뭐야, 이 땅꼬마는... 하하하하... 뭐라고, 이게? 아, 나 진짜 이 조합 정말 최선이냐? 땅꼬마의 꼴통에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네. 아, 혹시 말로만 듣던 사신지부 최초맨이죠? 하하, 우리 지부장? 어차피 난 텐 싫은 소리 못하는 양반이야. 왜냐? 내가 정화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13지부 1등 공신이거든. 대답해봐. 내 말이 틀렸냐? 아, 아니... 너희는 얼마나 덜 떨어졌으면 이런 비실비실한 매니저까지 달고 다녀? 잠깐, 나 말 아직 다 안 끝났어? 난 너네 14지부장 말이야. 아주 딱하게 생각해. 이렇게까지 발악을 하는데도 정화율이 우리 한참 미치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폐지 돼도 할 말 없지, 뭐. 하하하하... 준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내 매니저님까지 건드려? 나와.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 테니까. 흥, 좋아. 재밌는 구경거리를 만들어주지. 이 신성한 사원에서 이게 무슨 소란들이야? 다들 얼른 제자리로 안 가! 운 좋은 줄 알아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태호, 그쯤에도... 13지부, 14지부 모든 사신들은 곧 시작될 두 개의 달 그리고 염원 의식을 위해 모두 중앙단상 앞으로 모여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소재하고 계신 만화경을 앞에 제출하지 않은 사신은 신속히 중앙단상 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만화경 대령이요. 잘 챙겨야지, 매니저. 안 그러다간 잘릴지도 몰라? 14지부가 우리 집으로 흡수되면 정리해고 1순위는 너니까 잘해. 지켜볼 거야. 라이너님! 아니, 매니저님! 저렇게 말하는데 화도 안... 앗쭈!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매니저님. 휴... 어째 불안불안... 흐, 흐, 앗쭈! 오, 저것이 라이너 형님의 만화경! 준! 준! 어, 태호! 부르셨습니까? 아까 라이너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한참을 멍하니 한 것만 보고 있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13지부 만화경은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저 화려한 자태에 시선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준... 방금까지 너뿐만 아니라 매니저님, 그리고 우리 지부 모두를 모욕한 사람들이야. 그만 봐. 알겠지? 헉! 네, 알겠습니다! 원식의 시작을 뜻하는 아주 중요한 순서죠. 두 달의 기운을 모아줄 소환초에 불을 붙이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13지부와 14지부 대표사신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붙여야 해. 집중하자. 에, 집중... 우유 빛깔 엘 파이팅! 파이팅! 우와! 우유 빛깔 엘 파이팅! 우유 빛깔 엘 파이팅! 우유 빛깔 엘 파이팅!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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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라이너님은 동료들의 응원에 힘이 나본 적 없어요? 뭐? 난 애초에 그딴 응원 따위 필요 없어. 그런 건 너네같이 약해빠진 애들한테나 필요한 거라고? 너는 그래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겠지만 한심하기는 뭘 봐! 만화경이 나비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루빨리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달에게 비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방금도 졸뻔했습니다 눈을 감고 의식을 빌어야 하는 건 저에겐 너무 힘이 듭니다 졸지 않으려면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말입니다 아! 라이너 형님의 만화경! 비록 태호가 보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좋을 수 없으니 이렇게서라도 졸음을 이겨내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태호 오! 참으로 수려합니다 왜인지 그 옆줄에 놓인 저의 만화경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갑자기 모리 형님에게 구입한 점검용 레이저를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라이너 형님의 만화경은 아무런 흠집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다들 눈을 감고 있으니 아무도 눈치 못 챌 것입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모리 형님 앞을 내다보는 천리안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의 탈출 사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좋아요 원래는 공짜로 알려드리지 않지만 주님의 열정을 높게 사니 예외로 알려드릴게요 균열이 있는지 보려면 제일 먼저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금속 장식 및 이음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만화경엔 원모기로 화려한 골드 장식이 결합되어 있어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균열이 있는지 알아차리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바로 이 만화경 점검용 레이저 이 레이저 빔을 쏘면 어떠한 작은 균열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만화경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이게 꼭 필요하겠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라 꼭 필요한 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쓰도록 저에게 파십시오 당장 구매하겠습니다 이 레이저로 우리 지부를 재난으로부터 구해내겠습니다 준 지금 의식 중에 뭐 하는 거야? 어? 태, 태호? 거기 조용히 좀 하지 얼른 의식에 집중해 음! 하아! 하마터면 태호에게 들킬 뻔했습니다 레이저가 손에 들어왔으니 어디 한번? 오! 14지부 만화경은 흠집은 군데군데 나있지만 균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이너 형님의 만화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엇! 이럴 수가! 라이너 형님의 만화경엔 균열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합니다 화려한 금속 장식 밑부분이라 정확한 시작점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긴급 사태를 다른 사신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신속하게! 하지만 오늘은 사신역 245년 만에 돌아온 아주 귀중한 날이니 소리질러서 모두의 의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사나이답게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준! 모리 형님이 말한 그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후, 두 달이 정점에 올랐다냥 여기까지도 두 달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냥 그러게요 사온이 하늘이 벌써 보랏빛으로 물들었네요 세이너도 염원을 빌 겸 다녀오지 그랬냥 아니요, 괜찮아요 혹여나 제가 염원을 빔으로써 사신들의 기운을 빼앗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 사신의 본분을 버린 지도 오래됐고요 저들이 염원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헛! 두 개의 달이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 말은 기운이 최대치로 모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서두려야겠습니다 방법은 은밀히 사신들을 통해 라이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라이너가 지부장님에게 알려 신속히 만화경을 회수 및 점검을 받는다 좋습니다 앞줄의 시안에게 먼저 전달합니다 저기, 시안 형님 못다운 마지막 무대 꼭 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헛! 시안 형님 미동도 없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지 그렇다면 리트 형님을 불러봐야겠습니다 형님! 리트 형님!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만화경에 힘을 모아주세요 달님 크! 리트 형님마저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모습으로 의식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흠... 일을 어쩌면 좋지? 의식이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하... 라이너 형님의 만화경에 생긴 균열이 점점 더 위로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달의 기운 때문인가 봅니다 라이너 형님의 만화경에 생긴 균열이 어? 제이미! 제이미라면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미! 제이미! 선체로 자고 있는 겁니까? 큰일입니다 카티! 야 준 너도 지루해서 딴짓하는 거지? 딱 걸렸어 카티 마침 잘 봤습니다 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으... 으?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데? 비상 상황입니다 온 지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평화로운데 위험은 무슨 위험? 이대로 손 놓고 보고 있다간 나비들에게 공격을 받고 말 것입니다 으하! 조용히 좀 합시다 아, 됐어 심심한 건 알겠는데 헛소리는 하지 말지 어? 다급한 마음에 만화경 얘기를 빠뜨렸습니다 라이너 형님의 만화경을 보십시오 아래서 위로 금이 가 있습니다 저대로 놔둔다면 그 안에 기운을 받은 나비들이 탈출하고 말 것입니다 뭐라는 거야? 만화경? 저 많은 만화경 중에서 라이너 만화경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맨 앞에 맨 앞에 제일 화려한 거 뭐라는 거야 진짜 아까부터 혼자 안절부절 못하고 말이야 무시해야겠... 안되겠다 이걸 받으십시오 어? 이 조그만 건 뭐야? 버튼이 있네? 으악! 깜짝이야! 레이저잖아! 이걸 왜 나한테 줘? 뭘 어쩌라고! 그걸 갖고 맨 앞에 나와 있는 만화경에 비춰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저 바보 진짜 가지가지하네 불쌍해서라도 한 번 해주지 뭐 어? 저거 어? 진짜네? 정말 갈라진 게 보여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얼른 라이너 형님에게 일을 전달해야 합니다 알았어 나한테 맡기라고 꼭 비밀요원이 된 느낌이야 보자 라이너한테 갈 수 있는 최단 루트는 노아! 노아에게 라이너를 불러달라고 하면 되겠어 노아! 노아! 응? 눈 마주쳤다 무슨 일이야 카티 이 시간만큼은 조용히 해야 한다고 노아! 뒤에 있는 라이너 좀 불러줘 빨리! 라이너? 갑자기 라이너는 왜? 아이! 불러달라면 불러달라고! 어? 어? 라이너 어? 의식 중인데 방해해서 미안 잠시만 저 핑크 머리 사진 좀 봐줄래? 너에게 긴급히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같은 사신끼리 이러지 말지 잠깐 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 텐데 말이야 노아! 이걸 받아! 이걸 라이너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거지? 응! 그걸 가지고 앞을 비춰보라고 하면 돼! 이거 받아 라이너 이걸로 앞을 비춰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이딴 걸 왜 나한테? 저리 치워 던졌어? 참 좋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을 해야겠어 오! 이런! 모두 피해! 나비들이 탈출했다! 나비들이 탈출했다! 나비들이 탈출했다! 내 만화 경기에 부서졌어? 내가 말했잖아 멍청아 앞을 보라는데 왜 안 봐 카티! 라이너! 뒤에 나비! 위험했어 방금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고 지금 온통 사방에 나비들 천지니까 얼른 무기 소환해 응! 근데 노아 원래 나비들이 저렇게 공격적이었어? 더 이상 원언도 아닌데? 네 포인트가 맞아 자아가 없는 나비 상태에서 저렇게 원언의 속성을 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두 개의 달의 기운을 받아서 저렇게 영역이 강해진 걸지도 설마 원언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 앞서 걱정하지 마 아직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잖아 아예 현실상 없는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너 방금껏 나한테 빚진 거다? 웃기고 있네 니들 걱정이나 해 그 형편없는 실력으론 턱도 없으니까 우씨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저 바보들은 지 몸 하나도 간수 못하면서 남을 챙기긴 왜 챙기는 거야 베린 괜찮습니까? 방금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까딱하면 베린 소멸될 뻔했습니다 나도 무기 들고 있어서 그 정도는 쳐낼 수 있었거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전 이만 다른 형님들을 도우러 가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가란 말은 아니었는데 같이 가 한심하기 짝이 없군 왔다 오케이 사격감 좋고 뒤에서 온다 방금껏 나비가 아니었는데 이미 정화시켰던 원혼이었어 원혼이었어 좋다냥 이렇게 배도 부르고 바깥 공기도 좋고 이렇게 앉아있으니 잠이 설설 온다냥 세이 너도 거기 그러고 서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보라냥 장국이 따로 없다냥 장국이 따로 없다냥 잠깐만요 냥 선배님 저기 사원 위로 멀리 보이는 검은 날개떼들 말이에요 설마 나비일까요? 어? 어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다 냥 심지어 그냥 나비가 아니라 원혼 원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냥 FPS 위험했어요 매니저님 매니저 위험하게 대체 여긴 왜 다시 온거야 매니저님 아니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좋아, 그럼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으니 한번 가볼까요? 젠장,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아 옆에 또 위험했어 저건, 이연 목소리? 잘 됐네, 가뜩이나 거슬렸는데 라이너, 이게 전부 다 너 때문이야! 도와줘, 라이너! 다 나 때문이라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뻔뻔하긴 운 좋은 줄 알아라! 어디 가서 13지부 출신이라고 말도 꺼내지 말고 쪽팔리니까 잘 만났다, 라이너 전에 못했던 그 복수를 오늘에서야 할 수 있게 됐군 크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뭐야, 뒤에 더 있었어? 빌어먹을, 이건 반칙이지! 젠장 으하하하하하 손을 들 수조차 없어 이대로 근거리 공격을 받았다간 소멸당하고 말 거야 젠장 흐하하하하하 잘 가라, 라이너 잘 가라, 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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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은 우리가 지킵니다 형님은 무슨 형님이야? 아까 우릴 완전 대놓고 무시한 건 까먹었어? 자기를 도와주려고 한 것도 모르고 짤 수 없어 너 예뻐서 구해준 거 아니야? 사신으로서 도례를 다 한 것뿐이지 너네 집 사신들은 어째 도와줄 줄을 모르더라 하핳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어 니가 끼어든 거지 뭐? 이게 진짜 매니저님? 괜찮아? 걸을 수 있겠어? 여긴 내 어깨를 잡아 일으켜 줄게 네 사감님! 냥 선배님! 오셨군요! 에, 잘 들으라냥 나비가 원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두 달의 기운도 있지만 우리가 진행한 의식 때문이기도 하다냥 기운이 이곳에 더 이상 모이지 않도록 의식을 위해 쓰인 소환초를 비롯한 모든 주변 장식들 랜턴들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냥 이 몸이 나설 때가 왔다냥 저도 함께 할게요! 냥 선배님! 준, 카티! 테오는 70방향 원언들을 맞고 모리, 루이, 리이트는 6시 방향 나와 유세포는 매니저의 호의를 맡을게 알았어! 내가 마무리할게 놔! 아무래도 매니저는 여길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러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긍정치 매니저, 너무 힘들면… 끄아악!! 테오! 불꽃 공격! 갑니다! 잘했어 내가 마무리할게 태호! 우리는 정말 환상의 곰비 아닙니까? 준 네가 공격을 제대로 날려줘서 그래 정말 잘했어 뭐야? 널 둘이서 다 해먹으면 어쩌자고 아까부터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 갈래 카티! 어디에 가시마...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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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카티 네 뒤에 있어 준 보여? 저 원원 주변으로 일렁이는 검은 오오라 저건 보통 원원이 아니야 여태껏 우리가 쌓아온 원원들과는 비교도 안 될 거라고 개... 어쩌면 좋습니까? 태호... 일단 부딪혀보기라도 해야겠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우리 둘이 동시에 치는 거야 좋습니다 준... 내가 없어지더라도 잘 있을 수 있지?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음... 준... 지금이야 하... 공격... 갑니다! 위대한 카티님의 잭 라이프 공격을 받아라! 공격을 모두 피했어? 어떻게? 추락합니다! 좋아... 그럼 유세프 매니저를 부탁해 내가 가볼 테니 저쪽에 다른 사신들도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으아아아악! 어? 6시 방향 사신들까지? 놓아! 너 혼자선 절대 안 돼! 방금까지 3명이서 한조로 공격해도 소용없었다고! 지금으로선 이 방법뿐! 내가 같이 가지 어? 라이노 라이노! 팀 플레이는 영 별로지만 이번엔 예외로 해보지 뭐 내가...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있고 어? 뭐야?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좋아! 잘 부탁해, 파트너! 흠! 파트너는 무선! 이까짓 팀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는 거지? 내가 휘두른 공격이 먹히질 않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조금만 더 버티면... 아악! 내 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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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부러지고 말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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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어? 라이너도 왔어요? 어? 팀 플레이가 뭔지 보여주려고 흠... 방심할 때가 아닐 텐데 이 정도 공격으론 어림도 없어 힘이 장난 아니에요 외형은 어린아이던데 어떤 거대한 원념이 있었길래 저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었을까요? 글쎄... 찾을 거야... 반드시... 도대체 왜... 왜 그런 거야? 무엇을 위해서... 찾아야 해... 방금 뭐라고 했는데?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야 해... 반드시... 누나? 누나? 가만... 저 원혼... 눈동자가... 설마... 저 원혼이 매니저의 동생? 원혼 주변으로 검은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어 저 기사라면 머지않아 솟구칠 거고 우리 모두 휩쓸려버리고 말 거야 일단 후퇴해야 해 방해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쓸어버릴 거야 저 원혼이 날개를 벌럭일 때마다 내뽑는 파장이 너무 강력하다냥! 네! 그쪽 랜턴은 다 제거했냥! 그... 세 개만 더 하면 돼요 이러다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요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냥! 저 녀석이 더 기운을 얻기 전에 기운의 매개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야 한다냥! 네! 네! 우와! 원혼이 만화경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막아야 하는데 바람이 너무 거세요! 자칫하다가는 그동안 모은 모든 나비들이 달출하고 말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요! 잠깐 이 멍청아!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일단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 꺄아아아아아악! 지금은 못 가! 너무 늦었어! 만화경을 보호하려다 우리 모두 소멸당하고 말 거야! 이건 자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안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은 원혼들이 나타나면 명계를 휩쓸어버리고 말 텐데 어떻게 손 놓고 있냔 말이에요! 만화경 안에 갇힌 나비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자유롭게 풀어줄게 헐헐헐 날아가서 내 앞길을 막는 자들을 모조리 없애줘! 놓아! 라이너! 둘 다 이거 놔요! 지금이 아니면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제이미 네가 위험하게 둘 순 없어 일단 어? 메리저 어딜 가려고? 알아 그렇치면 안 돼 널 저 원혼과 마주하게 할 순 없어 그렇게 되면 정말 정화할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제발 안 돼! 매니저! 감히 날 막아?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메리저 제발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 저건 네 실종된 동생이라고 눈동자를 봐 방해하는 것들은 모조리 다 쓸어버릴 거야 남김없이 그래 내가 확실히 봤어 게다가 누나를 찾으러 왔다고 했다고 시끄럽군 시끄럽군 들어올렸어? 메리저 안 돼! 지금 당장 끝내주지 매니저 매니저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이미 원념에 지배당한 상태야 본능적으로 매니저를 다치게 할 거라고 어떡하지? 이 회오리를 뚫고 들어가야만 해 이래서는 매니저를 구할 수 없다고 난 경고했어 넌 그 기회를 차버렸고 저 대를 공격받으면 매니저는 죽고 말 거야 안 돼! 매니저 매니저 성공이에요! 기운의 매니저를 전부 없애고 나니까 검은 효리바람도 사라지고 원원이 힘을 잃었어요! 냐하하하! 내가 뭐라고 했냉! 아니 다들 뭐하고 있냉! 이 틈에 빨리 정화를 시키랴냉! 아니... 그... 그게... 으흐... 온몸에 기운이... 전부 빠져나가는 것만 같아 으흑! 아... 누나? 우리 누나 맞아? 누나! 그때 계곡물에 떠내려가고 한참을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저씨가 쓰러진 날 발견하고는 데려간 거야 순순히 따라간 게 실수였어 누나한테 연락도 못하게 하고 온종일 궂은 일만 시켰어 내내 갇힌 채로 누나 만나려고 수십 번도 더 탈출을 시도했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미안 누나 이런 모습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워런의 표정이 돌변했어 위험해! 워런의 속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거야 당장이라도 정화시켜야 해 제이미! 라이노! 한 번에 동시 공격하는 거야! 하지만 매니저님 동생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럼 매니저가 다치게 놔둘 거야? 아니요 그럴 순 없죠 공격! 공격! 간다! 매니저 괜찮아? 아깐 갑자기 달려나가서 얼마나 놀랐다고 미안해 방법이 없었어 매니저를 다치게 할 순 없었으니까 누나 울지 마 난 지금 너무 행복해 힘들었을 때도 누나 보겠단 생각으로 버텼거든 생각하면 늘 행복한 기억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웃는 모습 보여줘 누나 그리고 레비 형 날 찾은 것처럼 반드시 찾아줘 매니저님 괜찮은 거 맞는 거죠? 아무래도 맘에 걸리는데요 네가 와도 그렇지? 지금 괜찮은 척 하는 것 같지? 매니저님을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습니까? 흠 글쎄 저 이전엔 미안했다 너한테 꼴통이라고 부른 거 라이너 형님 꼴통은 절 말씀하셨던 겁니까? 그럼 이 중에 누구겠니? 너한테 딴 꼬마라고 한 것도 어차피 사실이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거든 시연님 눈가에 눈물이 맺혀 보이는 건 제 착각인 거겠죠? 야 무슨 헛소리 하고 그래 아무튼 보기 좋다 너희 14지부 우린 늘 서로 경쟁하기에 급급했는데 너희들이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는 걸 보니까 인정할게 약간은 부러웠어 오 그럼 우리 14지부로 오시겠습니까? 준 안 돼 네 그럼 자주 놀러 오십시오 라이너 형님 이게 다 라이너님의 만화경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싶지 않나요? 뭐 그건 그렇지 이걸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소개해드리죠 이 레이저 이 레이저가 일반인들은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균열까지 아 알아 그 레이저 안 그래도 우리 지부 사신들한테 나눠주려고 했어 20개만 줘 네? 20개요? 모리 쟤는 13지부한테까지 영업을 하네 저걸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그래도 이번에 모리님의 레이저가 한몫했잖아요 전 모리님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너도 구매해서 편드는 건 아니고? 네 아 아니 흐 흐 흐 츄 흠흠 야야 어차피 이 시간에 자기도 글렀고 기분도 꿀꿀해 보이는데 억지로 아 매니저님 명기 시내에 새롭게 오픈한 팬케이크 집이 있는데 다 같이 먹고 들어가는 거 어때요? 아 다른 날 가면 줄 길게 서야 한단 말이에요 매니저님 팬케이크 좋아하시잖아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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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같이 다녀오자 매니저 갔다 와서 푹 자면 되잖아 그래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 아니 같이 가요 엘 여기서 그냥 기다려 주자 그게 매니저를 도와주는 길이야 정답이 어디 있어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지 오늘 이 시간부로 14지부 입청을 신고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누나 예작 여행 10시 이여 여행 2시 1시 지금